이태원 클럽 이용자를 중심으로 확산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일로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간호사 및 의료진들께 깊은 감사와 경애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신규 감염 확산으로 인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일주일 더 연기됐습니다. 안전과 방역이 무엇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정부의 등교 개학 연기 결정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등교 개학 연기에 따른 자녀 돌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제1원칙은 방역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몇몇 지자체에서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했으나 아직도 강남과 홍대 앞 등 일대 유흥가는 문전성실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유사 유흥업소를 포함해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모든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명령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저한 대책으로 집단 감염 확산 기세를 진정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빈틈없는 방역을 위한 필수 조건은 낙인과 차별 없는 평등한 방역입니다. 소수자에 대한 낙인은 방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재난대응 체계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시각장애인들, 청각장애인들의 경우 의료시설에서 수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가 전화 문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방역 체계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방역 체계의 구축을 통해 코로나 종식을 한마음 한뜻으로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